이걸로 이용하면 속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 16 그리고 노트북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좋은 액세서리 5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 꼭 알아둬야 돼 그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맥북 프로 16 같은 경우는 4가지 단자가 다 USB-C 타입의 썬더볼트3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연결 단자들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멀티 허브가 필요합니다 주의점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 봤어요 기존에 이런 방식 이게 맥북 프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럼 맞춤형 멀티 허브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바로 맥북 프로 16에 연결이 되는 구조이고 두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발열 현상이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금방 망가졌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멀티 허브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방식의 허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은 벨킨의 허브고요 크론에서 나온 T10이라는 멀티 허브입니다 저는 얘를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사이즈가 얘보다 작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이렇게 펼쳤다가 휴대할 때는 USB-C 단자에 꼽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선 정리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마음에 드는 그런 멀티 허브입니다 연결하는 단자는 HDMI 단자도 있고요 VGA 단자도 있고 이더넷 단자도 있고 USB 3.0을 지원하는 두 개의 단자가 있고 또 옆으로 돌리면은 USB 3.0을 지원하는 단자가 또 두 개나 더 있고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USB-PD 방식의 충전을 지원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고 여기에다가 전원선을 꼽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벨킨의 허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더넷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USB-PD 방식의 충전 단자가 있고 SD 카드, 슬롯, USB 3.0 단자 두 개 HDMI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얘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여기에 꼽는 SD 카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SD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토그래퍼 분들 여기에 있는 SD 카드 슬롯으로 데이터를 옮기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애플에서 나온 전용 SD 카드 리더기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걸로 이용하면은 속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댑터를 하나 더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어댑터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또 나가서도 노트북 사용할 경우 그러면 어댑터 다 빼가지고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용하기가 번거로워요 집에서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갈 때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휴대용 어댑터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맵북 프로 16 같은 건 USB PD 방식의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맵북 프로 16 같은 건 100W 충전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격 전압에 맞는 PD 충전기를 선택을 하셔야 제대로 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렴하다고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는 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들어왔다 또 안 들어왔다 어쩔 때는 과하게 들어왔다 또 천체에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부정맥과 같은 거예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다가 뭐가 말아요 아니면 어떨 때도 과하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노트북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노트북은 항상 화면을 보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 화면을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커피숍에서 보면 정말 지저분한 화면도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이제는 노트북을 보면은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 봤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이 사람 정말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잘 안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노트북도 디스플레이잖아요 그거를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닦잖아요 화면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노트북 화면을 물대시로 닦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자국이 다 남습니다 휴지를 닦는 것도 위험합니다 먼지에는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철가루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냥 닦으면 화면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이즈 렌즈 와이프를 사용합니다 이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낮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닦고 버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크리스처럼 클리너 티슈를 사용해 봤었거든요 이게 단점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이게 다 말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뜯어 가지고 슥슥슥 닦고 그냥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이즈 렌즈 와이프는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꺼냈을 때 이렇게 접혀서 있잖아요 이걸 펼치지 마시고요 접은 상태에서 닦아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워낙 강하잖아요 접은 상태에서 닦아 주시고요 어느 정도 다 닦은 다음에 펼쳐 가지고 마무리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살균이 된다는 거죠 일반 물로 닦아주면은 물에는 세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은 우리 상처 났을 때도 닦아주듯이 그런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99.999%의 향균이 가능한 티슈이기 때문에 화면을 닦고 난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이런 부분들 닦아 주시면은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치대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거치대는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사용하실 분들은요 집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낮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목이 수그려지죠 거북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탠드에 노트북을 거치하고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에서 사용할 때는 대화면의 모니터를 같이 구비를 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고사양의 노트북은 웬만한 데스크탑에 준하는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을 메인 본체로 사용을 하면서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메인 디바이스로 해서 어디서든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집에서는 대화면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갈 때는 노트북만 들고 나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각의 기기 같지만 아닙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여기에 송출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 띄우면 이렇게 똑같이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맵북 프로 16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아이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맥은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맵북 프로 16이 성능이 더 좋아서 얘를 메인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면서 얘를 그냥 모니터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대화면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작업 환경을 이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북 프로 16을 연결할 수 있는 전용 모니터들도 있습니다 썬더볼트3를 연결하는 그런 모니터에도 좋은 점은 썬더볼트3 같은 경우는 충전도 가능하면서 모니터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즉 케이블 하나로 충전과 모니터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대화면에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 꼭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